요번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기면? 이기면 이제 당달이 끝! 당달이 형이 이기면? 이제 올 1승 1패! 올 1승 1패! 그럼 셋이서? 셋이서 3분의 1만 놓고! 3분의 1만 놓고! 뭐 설계 들어가니? 아니 아니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아 알았어! 뭐... 자... 나 에버 1.25 쳤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럼요! 네네네네! 어드바이스! 아! 감사합니다 고님! 아 오늘 이겼어야 하는데 왜 3연승을 못할까 여러분! 아 3연승 꼭 2연승 하고 마네! 아니에요! 870806님! 아 오늘 안 쳤어야 하는데! 진짜 짜증나네! 갑자기 BJ 보기 싫네! 아 뭐 또 초글빼 또! 아 진짜 짜증나네! 갑자기 헛... 헛웃음 나오네! 진짜 미치겠네! 아 지금 뭐 오는 거야! 그리고 우라 포지션 주고! 아 저 갑자기 또! 나 술 끊었다고! 아 나 또 갑자기 예능이 나와 거기서 아 진짜 열받네 또! 아 나 술 끊었다고! 아 나 술 끊었다고! 왜 그냐고! 아 또 열받네! 아 술 끊었는데 또 열받게 또 술 먹... 아이 방송이 재밌어가지고 술을 끊게 만들어 주셔야지! 하면 할수록 술을 먹게 만들어 방송이! 응? 응? 음소 같은 소리하고 그랬네! 그냥 쉬어! 멘트 하지 말고! 들려 죽겄는데 지금! 몇 번 이기긴 했어요! 몇 번 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아 열받아! 아 갑자기 들리네 또! 이제 좀 치겠... 이것도 이상한데? 이것도 여러분 샵질이 좀 이상했죠 방금? 여러분 이것도 이상했죠? 그냥 넘어갔어 그냥 계속... 뭐 갑질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 갑이 돼야 갑질이라든지... 갑질할 사이즈가 아닙니다 저는... 그니까 모르겠네 니저야 이거... 아니 내가 세명이 쳐도 나 뭐 쪼... 질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명이 쳐도... 제가 세명이 쳐도 질 마음은 없어... 잃어버렸어요 큐... 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깐 정확하게 세명이 쳐서 이기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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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를 저는 중간에 게임을 기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매너가 아닌 것 같아...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기권하는데... 쓰읍... 기권은 안해요 솔직히... 안 맞았죠? 안 당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당했어요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은 당하진 않았어... 이제... 이거 뺀다... 이거 뺀다... 이거는 무조건 뭐 한번 잡아야 돼요... 이 사이로 빼면 인정... 그러나 바깥쪽으로 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 사이로 빼면 인정할게 내가... 그렇지... 이런 건 맞아야... 맞아있죠? 아... 후원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후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회장님... 헬리오트님이... 3000개 주시고... 김황사장님... 그 다음에... 1108님도... 후원 많이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쫓아갑니다 이제... 쫓아가요... 자... 이거... 자... 고점자 치니까 제가 농담 안하고... 공 좀 설명할게요... 자... 일직선 보단 앞쪽으로... 이 사이로... 내고...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 테이블이 잘 안 내려가니까...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빨딱 썼죠 지금... 큐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큐 못 찾았어요... 자... 떴죠? 자... 핫구... 여기죠 여기... 회전... 주고... 부드럽게 칠건지... 아... 뚱뚱하게 쳐가지고... 원쿠션... 아... 근데 좀 많이 내려갔죠... 이렇게 더 가야는데... 더 가야죠... 자... 이번에는... 대회전치죠... 여기 와서... 누르르 님이 강해야 돼... 근데 이거는 못했어... 이거는... 속도도 빠르고... 빨딱 쓰겠죠... 뭐야... 와... 테이블 같다... 테이블 안 닦아가지고... 짧아지고... 테이블 안 닦아가지고... 짧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 원쿠션... 투쿠션... 제공 지나가고... 길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너무 두껍게 개장했죠... 여러분... 네... 해커는 승부조작 안 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과연... 회전... 자... 회전 빼고... 두툼하게 가서... 이렇게 가는 그림... 노잉글리시... 항상 말하는 노잉글리시... 미느님이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느님이 강해야 돼요... 아니... 나 감을 때는 가끔 해... 나 감을 때는... 조작을 하는 거 같아... 씨... 뭘 또... 알당굴 쳐버려... 또... 여기서... 아... 진짜... 아... 이상하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들... 7만원 거 치고... 갑자기 조금... 울하고... 아니면... 애매하게 치고... 자... 여러분... 각도 자체가 길어지는 거니까... 뚫고 지나가야 돼... 이건... 자... 당다리 뚫고 지나가면서... 스트로크를 시원하게 해서... 여기서... 투쿠션에서 회전 살게... 어설프게 절봉이 나가면... 투쿠션에서 회전이 죽어... 이렇게... 조심해야 돼... 꼭... 자... 다시 한번... 회전 살려놓고... 지나가서... 아... 터치... 그니까... 냄새 좀 쩔죠... 여러분... 오늘... 진짜... 아... 일단... 새 게임 한번 들어가보고요... 아... 요렇게... 에이그... 얇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끝나지 않았... 인타발이... 치기 전에... 잡고 있는 시간... 아... 뚱뚱하게... 이렇게... 아... 뚱뚱하게... 이렇게... 뚱뚱하게 치면... 쪽날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 아... 뚱뚱하게 치네... 그냥... 205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점자가 치면... 뚱뚱하게 친다고... 여기다 치워가지고... 이게 오모아웃이 돌아서... 이적구하고... 어퍼컨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무섭나요... 왜... 둘이 편먹고 저를 죽이죠... 여러분... 밥 먹어야지... 풍선님... 두꺼비라고 하지 마니까... 두꺼비는 안 돼! 여기... BJ 오늘 4시간 봤잖아요... BJ 4시간 보면 힘들어... 솔직히요... 목도 아프고... 리액션 다 하고... 하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자... 뭐죠? 오모아웃이 가겠죠... 여러분... 매일... 매일... 설명한 거... 3부... 8분의 한 3정도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빨딱 쓴단 말이야... 아... 나이스... 에? 메인저 주겠습니까? 김제킹님... BJ 봐도 되나? 안 돼! 뺀지... 자... 포쿠션... 포쿠션 치는 게 편하죠... 네... 늦이까지 방송합니다... 좋았네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표전... 다 살려서... 어? 안 친다... 자... 이렇게 친다는 거죠... 그러면... 앞뒷방... 앞뒷방으로 친다는 거죠... 여러분... 안 들어가면... 뒤로... 해커 다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에... 멍충... 멍충... 멍충! 유레카입니다... 이 테이블... 유레카 써있죠? 유레카라고... 아... 어... 뭐야 이거... 너무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 위네님 강하다... 강해... 불 안 났어요... 목소리에... 어느 정도의... 지금 내가... 한 게임을 졌다는 걸... 표현할 뿐이죠... 해커한테 개발렸다는 걸... 표현할 뿐이야... 목소리에서는... 화는 안 났어요... 절대... 절대... 화는 안 났습니다... 오... 좋아... 어... 알았어... 쪼갱이요? 쪼갱은... 그만 졌잖아요... 지금 밖에서... 치고 있어요... 게임... 독두꺼비 모드 갑니다... 진짜로... 우리... 슈채님 말대로... 독두꺼비 모드... 음... 자... 12대 6... 6점 남고... 14점 남고... 좀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느낌이... 느낌 해커가 진 것 같죠? 진짜 이거 치면 뚜껑 날라갈 것 같은데... 3명이 쳐가지고 치면... 진짜 뚜껑 날라갈 것 같은데... 자... 해커야? 설마... 이거... 질래? 쪼갱... 왜 그만둔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중에 오셔서 쪼갱한테 물어보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도 잘 모릅니다... 퀄... 좋다... 자... 쭉 집어넣겠죠 여러분... 그래도... 여기에는 짧을 수도 있어... 오오오! 아직 안 감겠어요... 여러분... 무해전 줬죠... 무해전에서 약간 주고... 포... 짧을 것 같은데 짧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난구 나왔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 우리 김 난구에 당달 난구에 한번 보죠 어떻게 치나 이 난구를 밀어치기 할까요 폼은 밀어치기 같은데 큐즈를 밀어치기 같은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야 면 딴 거야 완 투 쓰리 건가 지렸다 지렸어 아 이거 감사합니다 온 파고니 트위커 보이지 자 여러분 트위커 보이죠 각도가 살벌하죠 자 뒤로 백을 했다가 전진점으로 갈 건지 아니면 결대로 직진 간 다음에 당점으로 갈 건지 자 결대로 가죠 오늘 얻어 먹어야 돼요 오늘 얻어 먹어야 돼 2만원 번 거 이대로 날릴 순 없어 이대로 이대로 자 넣어서 회전 다 살려서 여러분 자 1적군은 오기 전에 빠지고 너무 많이 감았죠 자 이렇게 내리고 내 공은 하나 둘 셋 짱나요 자 이거 두 번 나오면 잡혀요 그렇죠 순대 꼭 징크스 깨봐야죠 여러분 징크스는 왜 있다 깨라고 있다 여러분 기적은 왜 있다 깨라고 있다 뭐 다 깨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이긴 거 종종 있었습니다 동동이 님이 저희의 진정한 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긴 걸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못 이긴 사람은 독사 형하고 구라 형님 밖에 없습니다 이 상성 빼고는 다 다 이겨봤어요 서로 못 봤다고요? 와 진짜 들리네 못 보신 분 위해서 오늘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이 이겼어요 딱밤 때리고 이거 놓치면 무조건 하잡니다 이거 놓치면 하자 5점 남고 6점 남고 뭐 나가 잘하면 나가고 안 못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 다 잡았어요 벌써 여러분 좋고요 짧아? 좋고요 짧아? 짧아? 자 왔다 찬스 그리고 당달이 후구입니다 여러분들 후구예요 여기서 한 4점만 때려놔도 안정권 3,4점만 때려으면 안정권이야 셋이 잘 먹어서 그래요 아 물고기 형님 오늘 약속 있어요 약속있고 갔다가 순댓콩 먹을 거 같아요 넣고 빨딱 세워서 하나 둘 아이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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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죄송합니다 이쪽 4,4점만 때려놓고 안정권이야 빨백 세워서 안정권이야 셋이 잘 먹어서 그래요 아 물고기 형님 오늘 약속있어요 약속있고 갔다가 순댓콩 먹을 거 같아요 넣고 빠딱 세워 하나 둘 아이고 뒤로 뒤로 죄송합니다 있죠 40대 30도 있고요 여러분 이벤트 경기 100일 이벤트 경기 본 사람 있죠 100대 70경기 7.53마리 70대 97로 이긴거 봤죠 여러분들 있어요 저 머릿속에 다 기억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이건 아니다 자 뭐 이거 쳐야죠 나온다고 자세 나온다고 빵 여기까지 그래야 앞뒤 빵스 앞뒤 빵스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절대 90대 70 없을걸요 있나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저희 그거 한번 올려볼게요 나중에 100일 이벤트 해가지고 자 나머지 3점 아 모든 스포츠가 하드웨어가 돼야죠 키 크고 몸집 좋고 해야 다 좋잖아요 당구도 그렇게 차지하지 않는데 뭐니 지금 어 다 차지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당구도 비중은 차지합니다 자 나머지 4점 미리 말하자 당구도 봐주는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되지 이사료 뺀다고 이사료 뺀다고 자 나머지 4점 나머지 3점 좋아요 여러분 자 흰공 시카키 시카키 안치고 오마오시까지 가능해 오마오시 가능하고 시카키 둘다 가능해요 시카키는 일적구 쫑을 조심해야지 아까비 자 자 꼬미인가요 짱꼴라인가요 일자가 아니면 마저있죠 꼬미 자 테이블이 너무 짧아지는데 3점 남았죠 그래서 못 끝내면 잡힌다 자 접새기죠 접새기 되돌아오기 엔드 접새기 내가 좋아하는 접시 근데 뭐야 아 학구가 있었구나 나이스 학구를 못봤네요 저는 방금 접시를 워낙 좋아해서 삼각 3분의 1을 놓기로 했는데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초구 잡고 우당탕탕 일단 3구 가면은 아니 아 다행 일단 여러분 3명이 가면은 제가 미리 말할 겁니다 초구 달라고 초구 안 가면 안 칠 거라고 뗐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두께 씨 초구 주라고 알았죠 초구 다 줘라 뱅킹하지 마 뱅킹한다고 하나 아 씨 뱅킹할 것 같은데 아 뱅킹 안 할 텐데 뱅킹하기 싫다고 하고 이거 게임 무효하고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세요 초구를 줘라 두께를 줘라 뱅킹 안 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준 사람 내가 적어놓을 거야 이름 이름 적어놓을 거야 나 안 도와준 사람 초구에 끝내버리려고 초구에 끝내버리게 뭐 이겨야지 이걸 이겨야 따라가지 아니 이게 해커가 그림 많이 설계로 가면은 열받지 아 추하진 않지 뭐 추해 그냥 그런다 거는 거지 뭐 둘이 내일 이 방송을 보면은 걸려도 아니면 안 걸리지 자 나머지 2점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후구 갈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당달이 이기거나 딱 두 중에 하나 그림이죠 승부치기 아니면 당달이 이긴 거지 이거는 이 그림은 자 나머지 1점 2점 안 내려주고 있죠 맛이 갔죠 지금 맛이 갔죠 이 점은 안 내려주고 있죠 16대 19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야 도땜에나 했어 학구를 도땜에나 했어 지금 여러분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저 초구를 안 줄 겁니까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들 매너 없어요 그렇게 이걸 보면 초구를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초구를 저 주고 제가 초구에 5점 치고 둘이 싸우게 만들어야지 그림을 그려야죠 예 그림을 그려야죠 끝났죠 두 번은 못 빼주죠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두 번은 못 해 주죠 자 이제 초구를 2점을 치면 여러분 초구를 그렇지 초구를 2점 치면 승부치기가 들어가서 나머지 1점 학구인가요 우란가요 짱꼴라인가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짱꼴라 각이죠 그러나 미리 말하는데 테이블이 지금은 어렵다 테이블이 지금은 어렵다 다 맞았어 내 순댓고 아니 초구 달라고 지면은 진짜 더 당구 열심히 연습해야죠 땡깡불여서 쳤는데 저면 근데 안 줄 것 같은데 쫄려갖고 이거 초구 빠지면 무죽건 그거다 아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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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요 걸렸어 뭐 마치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치니까 고민하는 척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비틀어버리는데 와 참나 그러면서 비틀어버리는데 갑자기 큐를 와 어퍼컨 날라고 오네 어 시큼 시큼하네 시큼해 그리고 그 좋은 공을 포지션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다고 와 진짜 지렸다 해커야 지렸다 방금 공을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었다 지렸다 야 지렸다 이 정권 우라 진짜 지렸다 그 우라를 두 개 치고 말어 코당 결승이어도 이렇게 쳤니 참 야 야 아 진짜 들리는구만 들려 시 갑자기 승부역이 활 활활 타오르는데 지금 갑자기 승부역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구를 초구를 제가 가져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감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명을 한 번에 감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열받아서 당달하고 해커를 두 명을 한 번에 감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뚜껑이 날라갔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2공 어려워요 여러분 뚱뚱하게 쳐서 요렇게 내밀고 내공 빵 하고 타격으로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짧게 여기가 짧게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 학구가 어? 아이씨 잠잠깐만 잠깐만요 그것도 없는 거 두께씨 우리 두께씨 그 말이 나와요 저 고은혜예요 고은혜 우리 두께씨 잠깐만 지금 3분의 1씩 녹잖아 근데 우리 몇 시 약속 있어? 우리 3시 근데 지금 2시 50분인데? 아니 전화 한 번 하고 전화 되면 할 건데 지금 3시잖아 3분의 1 친다고 했잖아 나는 초구가 안주면 안칠 거야 이거는 뭔 또 어리깡을 부렸또고 약속하러 가야돼? 그럼 가야돼 약속시간 가야지 약속시간 가야지 그러면 아 초구가 안주고 지금 어떻게 치자고 이런 분위기에서 뭐 거의 가운데 가둬놓고 낮아지면 낮아졌으면 형이 유리한 게임이잖아 아니지 왜 초구를 못잡았어 해커 네가 초구를 잡았어 후구 있잖아 후구 아니 그게 아니지 후보야 3명의 후보아있어 없지 아 초구에 4점 쳤어 그럼 나 어떻게 치라고 형이 뭐 1,2점 치는 사람도 아니고 뭘 30점 치는 사람이 왜 이래 혁크씨 몇 점 치세요? 아 정정정당당하게 뱅킹으로 하자고 나 미리 말할게 오늘 게임 안 할래 나 오늘 찾아왔잖아 오늘 게임 안하고 뭐 다음에 하세요 시간은 많잖아 우리가 아 일단 전화통화를 해봐야 돼 3시에 약속이 있어 진짜 생각을 못했네 아 그래서 제가 솔직히 조금 그냥 그냥 지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냥 지려고 했는데 3시에 약속이 있어 그랬고 나 이길라고 쳤거든요? 응 이길라고 쳤어 네 아니 빨리 말해 내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응 어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치면은 저는 질 것 같아서 바로 안 될 거라고 멘트를 했어 지금 빨리 멘트를 해줘 난 초구를 안 잡으면 절대 안 칠 거야 아 나 진짜 아니 생각해봐 오늘 나 1승 했어 나는 원래 안사야 정상이야 응 그렇잖아 나 오늘 1승 했잖아 스타트야 알았어 형 2구 줄게 2구 아니다니까 2구 아니 그럼 안해 나는 나는 다음에 하게 이건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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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결렬 야 안 생각해봐 아 잘 봐봐 초구가 엄청 큰 거잖아 봐봐 내가 오늘 본인 하면서 다 놓고 치킨 거는 아니 봐봐 내가 오늘 처음에 쳐가지고 이겼어 나는 그럼 나는 오늘 순댓고구를 안사도 되는 상황이야 응 그렇지 근데 내가 이 게임을 왜 치냐 방송 분량 뽑으려고? 아니면 감겨서? 그것도 아니면 아니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주던지 왜? 아 쫄려? 어 난 쫄려 개쫄려 와 쫄리는 것도 아니고 존나 쫄려 존나 쫄려 난 안 쳐보면 나는 이미 말했어 나는 안 쳐 나는 아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오늘 첫 게임 이겼어 나는 오늘 내가 순댓고구를 안사도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상황에 내가 쳐야돼 지금 그러면 내가 초구를 쳐야 합니까 초구 주라고 했냐 안 했냐 공 뿌리자 공 뿌리자 그러면 초구 줄 테니까 공 뿌리자 안 해 왜 당구에서 어디 뭐 지금 당구방송에 뿌리는 당구가 어디 있어 우리 방송에서 지금 뿌리는 당구가 어디 뭐 야매 당구야? 아니 여러분 야매 당구여요? 뿌리고 쳐 알았어 초구 줄 테니까 어 지더라도 뭐 야마도 안 하지 알았어 알았어 아니 뭘 자 지금 초구면은 만약에 초구 졌어 졌어 어 순댓고개 양꼬치까지 알았어 진짜지 어 알았어 순댓고개 양꼬치까지 가겠습니다 자 뭐 우리 방송이 어떤 방송인데 초보리뿌려 참 고 순댓고개 양꼬치 여러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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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하나 갖고 와봐 여러분 닦어 형이 닦어 미안하니까 그러면 BJ 없습니다 어 닦아야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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